안녕하세요. 공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유형자산입니다. 교재는 106조기죠. 우리가 지금 자산하고 있죠. 현예주외상권 현예주외상권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가 금융자산이죠. 여기까지가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뭐죠? 금융자산. 현금으로 받을 권리.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세요. 돈을,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권리. 알겠죠? 이걸 이제 말을 조금 가다듬으면은 미래 현금을 수치할 계약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미래 현금을 수치할 계약상 권리. 간단하게 말하면 현금 받을 권리다. 그렇죠? 이런 거는 현금 받을 권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금융자산. 비금융상품이냐.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거죠. 그죠. 건물 부분. 요게 이제 우리 말하면은 유형자산. 유형자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형자산 하면은 바로 뭡니까? 감가상각비. 그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재감법. 그죠? 바로 건물 부분. 오늘 이거 하고. 요 부분은 이제 무형자산이죠. 기타. 무형자산하고 투자부동산. 오늘은 이제 유형자산. 요 부분입니다. 교재는 106쪽입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이제 우리가 탁 포인트 하면은 취득. 이런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처분하죠. 요 관계입니다. 그러면 취득했을 때 그 취득원가. 이걸 장부에 계산하죠. 장부에 기록합니다. 여기에 비용을 물론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그 취득원가를 기장하죠. 그걸 우리가 장부기록, 장부기장, 장부금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보유하고 있다고죠. 보유하고 있을 때 언제 그죠? 12월 31일 날. 결산해야 되죠. 감가상각. 이때 이제 하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 그리고 처분하죠. 처분했을 때 이 받는지 손해 받는지 알아본다. 그죠? 바로 처분. 손익계산. 그리고 보유 시에 우리가 수리한다고 그랬죠. 수리비. 이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하고 조금 더 간 경우하고 이걸 구분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의 지출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치득원가, 감가상각비, 수리비, 그리고 처분손이. 이거는 서로 연관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주로 이제 계산 문제고 이 관련해서는 이론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기본살대 다 공부해왔던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처분 손익고 할 때는 우리 항상 이렇게 치득원가에다가 감가, 누계 이 금액을 뺀 거 만약에 100원짜리다. 그죠? 이게 60원 나왔다. 40원 할까요? 빼고 나면은 장부 잔액이 60원이죠. 그죠? 60원짜리다. 이 60원을 우리가 팔았다. 처분 이걸 90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 이익이 30원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걸 처분하지 아니하고 재평가를 했다. 90원에 재평가했다. 그럼 재평가 우리가 잉여금이라 표현한다. 이익을 재평가, 잉여금 30원. 그죠? 만약에 이게 60원짜리 50원 됐다면 이거는 비용 떨어져야 되죠. 재평가 손실. 아시죠? 이게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손실.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입니다. 그죠? 손실은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현저하게 가치가 하락했다. 그랬죠. 하락. 뭐 60원짜리 20원을 하락했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손, 상, 차, 손 그죠? 손, 상, 차, 손 다시 회복하면 손, 상, 차, 손 환희 이렇게 하고 아셨죠? 이게 핵심 포인트다. 자, 교자 한번 보세요. 그 1번에 보시면은 1번 문제는 포인트 문제 1번입니다. 1번은 바로 취득 원가 관련이죠. 그죠? 토지를 20만원에 취득하고 철거하고 세금을 신축했는데 취득 얼마냐 물었습니다. 토지를 20만원에 취득했죠. 그리고 기존 철거비 철거비는 토지원가 이게 뿌라 산다. 그죠? 5천원 뿌라 세주고 철거시 발생한 폐물의 매각가치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해야 되죠. 토지에서 마이너스고 건물의 신축공사비 이거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건물에 10만원 건물 설계비도 건물 그럼 이쪽은 토지 이쪽은 건물되죠. 그죠? 건물 그러면 토지에 들어갈 돈이 얼마죠? 20만 4천원 될 거고 건물에 들어갈 돈이 얼마죠? 11만원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 정답은 지금 토지 쪽으로 물었으니까 여기 되죠. 그죠? 20만 4천원 아시겠죠? 그죠? 아래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107쪽에 주 키 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그 개정과목에 대한 설명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아래 내려가서 가운데 107쪽의 가운데 보시면 치드모가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것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산의 원가의 구성요소에서 그 쭉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관세 및 뭐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그 세금이 바로 뭘까요? 취득세겠죠. 취득록세 매입 할인과 리베이터는 빼고 그죠? 그 다음 아래 보면은 뭐 매입과 관련된 종업원 급여라든가 설치장소 준비 원가라든가 최초 운송 및 관련된 원가 설치원가 조립원가 그런 시원전비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그리고 또 복구비용 같은 거 그죠? 이런 차에 관련된 원가 이런 원가들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말이죠. 이런 비용은 여기 들어갈 비용이 예를 들어 난 거죠. 그죠? 이 비용들 아시겠죠? 이 비용들의 예가 이런 겁니다. 몇 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넘겨보세요. 108쪽을 보시면은 위에 유형계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 그랬죠? 이런 원가 이런 비용들은 여기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포함하지 않을 비용 이거죠. 이 비용 구분해야 되겠죠? 이 비용은 비용이 아니고 자살 원가에 포함되는 거고 이거는 비용을 그냥 떨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뭐냐? 그거 보면은 우리 새로운 뭐라 그랬습니까? 관리 기억납니까? 앞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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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넣어 있잖아. 그죠? 그냥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뭐 개업비 예를 들면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소개할 때 그죠? 판촉비 같은 거 새로운 지력에서 뭐 고객에게 또 소요할 때 뭐 여러 가지 직원 훈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판촉 관련 비용들입니다. 관리 및 기다 관계 원가 이런 거 모두 비용 처리해라. 이거죠. 새로운 관리 그래서 이게 다음 중에서 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거 구분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좀 읽어보시고 여기 들어가는 거 새로운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상 관리 및 기타 원가 이런 거 비용 처리하더라. 새로운 관리 기억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죠. 그 부분 하시고 아래 치득원과 토지에 들어갈 비용들 이런 비용들 건물 살 때 들어간 비용 이런 비용들 모두 포함한다. 아시겠죠. 이상 이겁니다. 이래죠. 그죠. 다음 포인트 2번입니다. 유행자산에 치득원가 하나 더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치득원가를 결정하는 설명을 적절히 아는 거 그랬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할 때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런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이 오른쪽 키에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키에 보시면 현물 출자나 정레나 기타 무성을 치대한 자산의 가치는 공료가치로 한다.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하고 그랬죠. 그 2번에 보시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라 그랬습니다.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용 나왔습니다. 비용 처리한다. 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관련 비용은 지도원가 토지 지도원가에 포함하고 장기 나왔습니다. 4번에 장기 나왔다. 뭐라 한다. 현재 가치 5번에 마찬가지죠.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 정부 보조금 이거는 뺀다. 그랬죠. 무조건 정부 보조금이나 공사부당금 나와도 빼라. 이랬습니다. 일괄 지도자산은 공정가치로 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공채 지도원가 이거는 지도원가에 산입하고 복구원가 이런 거는 중당부구채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 넘겨보세요. 포인트 보시면 3번 지금 우리 요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원가에 보면 첫 번째 나왔는 것이 재건축이 나왔죠. 그죠? 두 번째가 그게 보니까 교환 나와있네요. 교환 관련 아셨죠? 자 포인트 3번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기본과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기본과정을 제가 좀 예습을 하셔야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도 풀어보시고 다들 준비해 오셨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기억을 못하시면 공부하기 힘드시니까 항상 회계원리 시간에는 미리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교환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환이 나왔으면 내꺼 니꺼 내꺼 니꺼 잖아 그죠? 니꺼 니꺼 내꺼 니꺼 교환 그렇죠? 내꺼 하고 니꺼 하고 자 보세요. 백두회사는 한라회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백두회사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대금을 건물과 현금천만을 지불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백두회사를 나눠볼게요. 백두회사는 건물과 현금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천만원짜리 건물은 얼마짜리죠? 건물은 원가는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1,500만원 되었으니까 실제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은 2,500만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분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이거는 시가는 6천만원이다. 이거죠? 이거는 결국은 장부잖아. 그죠? 장부 이거는 건물의 장부 이거는 시가다. 6천만원짜리고 예 취득한 토지의 공정 이거 이거 그죠? 네 거 이 시가 이 시가는 4,800만원짜리입니다. 이 문제잖아. 문제를 분석해버리면 이거 주고 이거 받아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를 보시면 상업자 실제는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러면 있다 하면 뭔지 이거 딱 기억나야 되죠? 그죠? 내 거 뭐? 시가 내 거 시가 이거 지도원가잖아. 그게 딱 기억나야 되지. 그게 기억 안 나면 문제 어렵죠. 그러면 틀리잖아. 어렵고 기억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아 실제 있다 그랬잖아. 있다 하면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인데 현금이 작았으니까 결국 얼마? 7천만원 주고 산 거잖아. 그죠? 7천만원 주고 산 거다. 지도원가 얼마냐? 답은 7천만원 될 거고 그러면 이 말하면 교환으로 인한 손익이 얼마냐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 비교하자 그랬죠. 장부 2천 5백만원 짜리가 6천만원 됐으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3천 5백만원 이익 받다 하면 되죠. 이게 교환 문제입니다. 그니 문제는 이 덩어리는 크고 덩치는 커도 이렇게 분석하고 우리가 핵심만 알면 답은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죠? 예. 다음엔 포인트 4번 한번 보세요. 자본화 이거 나왔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거 자본화 자본적 지출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건물벽 전체 토색 토색은 현 상태 유지 비용입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고 전체적인 지붕 타일을 교체했다는 건 이게 바로 뭘까요? 자본적 지출이죠. 기계장치의 대대적인 수선을 했습니다. 내용 요소 인연되었죠. 그죠? 자본적 지출 성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이거는 비용 떨어져야 되겠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얼마 만 오천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아래 그 보시면 키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과 수지에 대한 상세하게 우리 기본서에 다 나와있던 겁니다. 요약해놨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본적 지출 조금 들어가는 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죠? 자 넘겨볼까요? 오류의 영향 나왔습니다.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지출을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을 뭐로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하는 거 아시겠죠?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거고 수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처리했다는 거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뭐로 처리했는 거 자산 처리했는 거다. 그걸 알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문제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5번 감과 상각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뭐라 그랬죠? 원가의 배분이다 그랬습니다. 원가 배분 아래 해설을 한번 볼까요? 감과 상각은 원가 배분 원가 배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가 배분 설 입장이라 그랬습니다. 감과의 원인 쭉 보시면 되겠죠? 자, 113쪽에 그거 보시면은 감과의 우리 감과 삼각비 계산의 기본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재검토와 변경 시작과 중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포인트 6번 보세요. 요거 나왔네요. 처분손익 부분 지도원가 200만원짜리 기계를 샀다가 130만원에 팔았다. 정액법에 의한 처분손익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요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럼 지도원가가 200만원이다. 여기 대한 강간우갱 빼고나마 장부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200만원짜리를 요걸 팔았습니다. 처분 130만원에 팔았다. 그죠? 200만원 주고 샀다가 130만원에 팔았습니다. 5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 요 감가상각 누구 개를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구 갠데 정의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도원가는 200만원. 그죠? 잔존가치는 10%죠. 20만원. 네. 내용에서는 몇 년? 10년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감가상각비가 18만원 되겠네. 그죠? 18만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죠. 그럼 90만원이잖아. 그죠? 감가누그개는 90만원이다. 장부금액은 110만원이다. 그럼 110만원짜리 일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받습니까? 그렇죠? 20만원 이익 받다. 처분이익은 20만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115쪽에 보시면은 감가상각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핵심력이 뭐죠? 정액법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 보시면은 체감잔액법에서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이 있죠.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방법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까지는 아셔야 되잖아. 그죠? 다음 116쪽에 강가상각 방법에 적용 나옵니다. 그죠? 1번 유형자산의 강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그리고 방법에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그 체감잔액법에는 이중연 아시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이 있다. 그리고 이 자산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향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으나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죠? 변기하지 말아야 말이죠. 가능하면 계속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4번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강가상각 하는데 일부분이 중요하다. 금액이 크면은 구분하여 강가상각 할 수 있다. 그 뜻이고 5번 토지와 건물은 분리가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집을 샀다는 것은 집에 부착되어 토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와 건물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산 겁니다. 그러면 집에는 자산이 두 개입니다. 토지와 건물. 토지는 감과상각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그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장부에 계산할 때는 건물 얼마 토지 얼마 구분해 줘야 되죠. 구분할 때 그 뭘 기준화할 거냐. 우리가 집을 샀을 때 이런 집을 하나 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집을 샀는데 1억 주고 샀다 이겁니다. 1억 주고 샀는데 이걸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장부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건물과 토지의 말하자면 시가표준액입니다. 그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표준액. 아시겠죠? 우리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시가격.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계에서는 크게 구분하고 시장가격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표시하면 이게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라는 겁니다. 공시지가고 이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구분해라. 이거는 우리가 열람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이고 이게 3천만 원이더라. 그럼 1억짜리를 2천대 3천만 원이고 2대 3으로 나누어주면 건물에는 4천만 원 될 거고 토지는 6천만 원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장부회사가 구분해서 표시해주라. 왜? 이거는 감가상각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감가상각의 기장방법이 나왔습니다. 기장방법은 그 직접 빼는 감가상각비 뭐 기계 건물 이런 식으로 직접 뺀다고 해서 직접법이라고 하고 감가 누객을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처음에 이걸로 합니다. 간접법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지도원가에 감가 누객을 뺀 차감 요게 간접법 형식됩니다. 다음 포인트 7번 바로 요거 내거죠. 재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기계를 200만원 주고 샀다. 그죠? 감가 누객 이거 빼고 나면 장모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공정가치가 이게 말하자면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재평가를 하니까 이게 205만원이더라 이겁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감가 상가하는 데 1년도에 샀다가 1년 후입니다. 그죠? 1년도 말에 그랬죠. 그럼 1년분 감가 상가해주면 되겠다. 그죠? 증액법이니까 20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나누기 10 하니까 18만원 되겠네. 그죠? 그럼 182만원이죠. 182만원 주고 이거를 205만원 되었습니다. 얼마 그렇죠? 23만원 늘었네. 그죠? 그죠? 이거 1년이니까 2년이면 2년씩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죠? 재평가 익려금 그죠? 23만원 아시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 그래서 재평가 모형에 보시면 117쪽입니다. 재평가는 그 동일 분류별로 재평가를 수행하고 그 공정가치와 시가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되 원칙은 매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크게 말하면 변동이 없으면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평가 이익은 재평가 익려금으로 처리하고 손실은 비용 처리합니다. 물론 익려금이 있으면 상기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거 시에는 즉 처분할 때 재평가 익려금은 이익려금으로 대체한다. 장부기장방법 비례법과 순회법이 있는데 여기 있다 하나가 기본수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 8번 8번이 이거죠. 하락했을 때 잠깐 이리 오세요. 이거 보세요. 자 8번을 보시면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원가가 얼마였죠? 다시 이게 2년도 말에 이게 얼마가 됐죠? 1200만원 됐습니다. 이건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다시 또 갔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렸으니까 여기서 뭐죠? 손실 생깃죠? 마이너스 생깃습니다. 얼마고 이거죠? 금액 이걸 뭐라 부르죠? 손상차손 올랐습니다. 그죠? 이거 뭐죠? 그렇죠?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그랬죠? 이거 얼마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1400만원이 700만원이 된 게 아니고 기간이 1년이 지났잖아요. 1년간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감가상가 그죠? 그거 보시면 잔존가치가 200만원이고 내용연수가 6년이고 처음에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1년에 얼마? 200만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1200만원짜리가 얼마 됐습니까? 됐다. 그죠? 얼마 내렸습니까? 500만원 내렸네. 이걸 뭐라 부른다? 손상차손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 손상차손 얼마냐 하면 답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게 이걸 묻습니다. 묻는 말 보면 마지막에 이걸 묻고 있잖아.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묻는 게 더 어렵겠죠. 왜?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7만원짜리가 이제 1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1년이 지났죠. 이것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것도 1년이 지나고 그러면 1년간 강화상화 또 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니까 잔존가치가 2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죠? 200만원 빼고 원래 내용연수가 6년이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5년 남아있잖아. 그렇죠? 잘 보세요. 잔존가치가 200만원 빼고 6년에서 1년 빼고 5년 남았잖아. 5로 나눠버리면 100만원이죠. 이게 6백만원이잖아.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6백만 올랐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이제 환입이 되는데 우리가 환입될 때는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원래 치득시에 1,400만원이 지금 2년이 지났죠. 2년 후에는 지금 이게 얼마 되어있을까요? 2년 후에는 2년 후에는 1년에 감가상갑비가 200만원이니까 1년에 200만원씩 정상적으로 강사해왔더라면 2년이면 400만원이죠. 그죠? 빼고 나면 이게 얼마 되어있죠? 그렇죠. 1000만원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1000만원 되어있으니까 이 금액은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잖아. 이걸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까지 된 걸 봐야 되죠. 아셨죠? 정답은 얼마? 그렇죠. 40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답이 되어버리죠. 이거는 손상차손 500만원이고 손상차손 환입 400만원 이게 아니고 왜 이래인지 아시겠죠? 그죠? 기본서를 우리가 우선에 공부하셨던 분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또 미리 또 예습하셨던 분은 금방 아하 감이 오는데 또 공부 예습 안 하시고 복습 안 하시고 오신 분은 또 좀 헷갈리죠. 그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쉬운 게 아닌데 그래 이제는 지금이 이제 곧 이제 또 문제 풀이하고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하고 또 시험을 또 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좀 하시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만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정답은 이겁니다. 예 그럼 여기 정답은 얼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뭘 묻습니까? 아 문학이 좀 다르네. 그죠? 약간 달리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환입이 얼마냐 환입은 4억만원입니다. 그죠? 4억만원입니다. 하나밖에 없네. 강화산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강화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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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도 100만원 이때 물었다면 200만원이지만 이거 100만원 이거 내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이 답이 된다. 예 그래서 1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유형자손의 손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금액이 하락했다는 그 어떤 그 징후 그죠? 그런 게 어떤 우리 예상된다는 것은 말하다 한마디입니다. 그죠? 말하면은 어떤 그 회사에 회사가 좀 어렵게 되었다. 그 회사에 말하면은 자금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런 거죠. 그죠? 회사가 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이 그 쭉 기역리언 디거 리얼 미엄비엄에 나와있는 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 가치가 시간이 경과나 정상적인 사회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는 수준보다 중요하게 더 하락했다. 이거고 그 집안의 여러 가지가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말하면 재무상태 재정상태가 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 회사가 어렵게 되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좀 뛸 것을 예상해서 또 손상을 예상해서 장부상에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아래 유행자산에서 그거 좀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갑시다.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 가치와 상의 중의 큰 금액을 말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래 나왔다.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장부 금액이 1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중가는 지금 이게 60원이고 이걸 지금 사용가치로 보니까 한 50원 정도 50원 가치가 있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장부상에 100원짜리가 지금 쭉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치가 하락했는데 시중가를 보니까 60원인데 사용가치를 보니까 55원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간단히 생각하세요. 시중가치라는 건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을 말하고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파는 것과 사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 의미가 그렇죠? 사용가치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그렇죠? 살 수 있는 가격이고 이거는 팔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기업의 고유가치라 하는 건데 설명하자면 아니 깁니다.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알 필요도 없고 자 보세요. 장부는 100원짜리고 지금 시중가치가 60원인데 사용가치로 보니까 55원이 가치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쪽으로 보면 40원이 내린 거고 이렇게 보니까 45원이 내렸잖아. 장부에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문제 되잖아. 그렇죠? 그럴 때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 둘 중에 큰 쪽으로 하라 해놨잖아.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체크해놓으세요. 순공정가치와 상의 중에서 큰 금액이다 그랬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이거는 약간 한 번 더 더 들어간다면 공정가치가 아니고 뭐죠? 순공정가치 그랬잖아. 순자가 더 갖는 거는 공정가치에서 비용을 뺀 걸 말합니다. 항상 실행가치에서 비용 빼면 뭐라 할까요? 순실행가치 앞에 순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순실행가치라는 거는 실행가치 판매가치에서 비용을 뺀 거 순공정가치라는 거는 공정가치라는 이 시가에서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뺀 거 그걸 순공정가치라 합니다. 그거는 설명이 나오죠. 그죠? 기업과 이현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행자산에 대한 거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지도원가 그죠? 분분하고 보유관계 간과산가비와 수리비관계 그죠? 처분관계 그리고 처분 손익 재평가 그죠? 익력은과 손실 하락했을 때 손상 차손 처리하는 거 하나하나 다 집어봤잖아.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복습문제 확인체크 복습문제하고 이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달아보겠습니다. 장은씨에다 하겠습니다.